이 풍성교 기념관 전경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건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제주 출신 배웅규 목사님 순교하셨죠? 아프간의 산에서 그래서 이 기념관에서 배 목사님을 기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출신 1호 목사 그리고 제주 출신 1호 순교하신 목사님 이도정 목사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최초의 성교사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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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